아빠, 오빠리도 일단 저도 그 영상을 찾아서 보긴 봤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복지센터에 사무국장을 맡고도 있지만 진돗개 매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진돗개 관련된 활동을 수없이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쪽에서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한 뉴스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진돗개들이 왜 개시장의 철장 안에 많이 갇혀 있을까요? 내용을 80년도 후반 90년도에 진도다리 밖에서 개장수들이 기다리다가 심사가 끝나는 다음 날이면 거기서 개를 사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해당 뉴스 기사는 2007년도에 작성한 기사더라고요. 해당 뉴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진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군에다가도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심사를 해서 치입을 못 받고 불확확한 개들의 개체 수가 몇 마리가 되느냐 평균적으로 대강 따졌을 때 답변은 1년에 보통 제일 많이 잡아봤자 20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발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에 20마리인데 달로 따지면은 많이 쳐도 한 달에 2마리예요. 근데 그 2마리를 개 식용업자들이 식용을 위해서 그 2마리 때문에 이 먼 진도까지 내려와서 대교에서 대기를 타다가 가지고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상식적으로 이게 보편 타당성이 있는 말일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뉴스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면은 해당 진도군에 있으신 그런 업자가 일반 주민들한테 구매를 해가지고 사갖고 가는 사진이 찍힌 거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 시대에 따라서 반려문화가 성숙됨이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2007년도 문화와 지금 2021년도 문화 분명히 반려문화는 더욱 성숙을 했고 그 문화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도가 많이 달라졌을 건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소위 지금 동물보호단체라는 곳에서 문제만이 아닌 진도 내부에 있는 주민들부터 먼저 문제 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참 저는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은 동물보호단체들 보니까 좋은 활동들 참 많이 하잖아요. 정말 뭐 남 모르게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한순간에 하나의 영상을 보거나 하나의 자료 하나만 보고선 그냥 너도 나도 마녀사냥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단어들로 과장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확산될 수 있는 우구심만 남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성숙된 사회만큼 반려문화도 더욱 성숙이 필요하고 그의 이제 단체와 단체던 개인과 개인이던 서로 무슨 주장을 할 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